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이란 타이틀을 거머쥐며 뛰어난 가창력을 입증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대중의 평가를 받는 가수 박재정은 2014년 11월 슈퍼스타 K5 우승 후 대중의 각인될 만한 투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박재정은 최근 터닝포인트를 맞았는데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프로젝트 그룹 MSG 워너비 멤버로 발탁된 것입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 제작자인 유야호의 눈에 든 박재정은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며 대중의 한 걸음 더 다가섰죠. 박재정은 저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MSG 워너비 정식 활동이 끝나자마자 싱글 취미를 발매하며 본 캐릭터인 발라더 박재정으로 활동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재정은 MSG 워너비의 뜨거운 기세를 바통터치하는데 실패한 느낌입니다. MSG 워너비로는 되는데 박재정 혼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2017년에 인터뷰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인터뷰 중 박재정은 김동률 선배님에게 받은 수혜가 크다며 김동률의 음악을 듣고 정말 크게 위로받았고 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김동률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박재정의 문제점은 다름 아닌 김동률입니다. 박재정의 음악을 듣다보면 강렬하게 김동률의 목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집중해서 김동률과의 차이점을 찾는다면 고음 일부분의 끝처리에 성대의 공명이 조금 다르다는 것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외에 도입부의 중점과 절정으로 끌어올리는 고음은 너무도 정확하게 김동률이 연상됩니다. 노래를 끝까지 듣고 났을 때 박재정이 아닌 김동률이 남습니다. 게다가 김동률은 가요계 절대장애이라고 불릴 만큼 묵직한 내공과 섬세한 음악을 공인받은 아티스트입니다. 박재정의 음악을 듣고 김동률이 떠올랐다면 이건 벌써 끝난 게임이죠. 이미 김동률의 멍곡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김동률과 비슷한 목소리의 박재정 음악을 찾아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박재정은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야 합니다. 정식 데뷔한 2013년 이래 약 8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자리 잡은 목소리를 바꾸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박재정은 분명 잠재력을 가진 가수입니다. 슈퍼스타 K5에서 수천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1위 왕좌에 오른 것은 우연이 아니겠죠. 그러나 내면에 머물러 있는 힘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끼치지 못합니다. 피 땀 눈물로 갈고 닦아 고유의 특색으로 무장된 힘이 필요하죠. 누군가 떠오르는 목소리가 아니라 박재정 그 자체의 목소리가 절실합니다. 먼지 쌓인 외장하드에서 과거 인터뷰를 샅샅이 터립니다. 최지혜의 에필로그 에리 próevery 지지 있 있 sitten 있